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현장 그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잖아요.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고 또 그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팔팔돌의 파송 또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팔팔돌에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형제교회로 재파송하시는, 재파송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두 번째 해가 더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가 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생 한 교회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제가 오늘 아주 엄청나게 복된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제 평생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선한 목자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 더 좋은 교회 있을까? 더 말씀 좋은 것 없을까? 더 좋은 친구들 또 공동체로서 날 섬겨주고 품어주는 곳이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젊은이 교회, 또 다윗공동체, 요셉교구, 그리고 쭉 이어가서 갈랩교회까지 여러분 정말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젊은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지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강력한 운동입니다. 성령의 무브먼트죠.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어느 한순간 뜨겁게 얻어내고 그리고 소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어지고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데에도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늘 새로운 것입니다. 매일이 감격이고 기쁨인 거예요. 바로 이런 교회에 선한목자 교회,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젊은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선한목자 교회를 통해서 누린 유익이 크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도 성장하는 은혜를 누린 것 같아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랍도록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 또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 변해서 얼마나 우리 속상했어요. 정말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한마디 때문에 엄청나게 속상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놀랍도록 신실하시고 한 번도 그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돌이켜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풍성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청년의 지금까지의 삶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었던 적이 한 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부어지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잃고 엉뚱한 곳을 본 거죠.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해서 지금까지가 아마 15년 차인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 섬기다가 젊은이 교회로 옮겨와서 젊은이 교회에서는 한 13년 차가 되지 않겠나? 12년, 13년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젊은이 교회 청년들과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해서 그때는 본교회에 속해 있었죠. 그 당시 금요집회에 그때는 성령집회라는 말은 처음에 쓰진 않았는데 금요집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곳에 도착해서 믿음 생활을 함께 하다 보니까 진짜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도들 중에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에 좀 관심하는 일들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금요일에 유기성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을 이렇게 함께 모이자고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부목사님들이 안수기도 성령 안에서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성령집회 이후에 많은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하시는 걸 보지만 그 당시는 단임 목사님만 안수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진짜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분별했으면 좋겠는데 부목사님들이 오늘 기도하시고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꼭 분별해 보면 좋겠습니다. 단임 목사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하십시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이렇게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미국에서 귀국해서 이곳에서 목회가 처음인데 성령 사역을 해본 경험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아 이거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감사하게도 유 목사님이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혹시 어떤 이유로든 오늘 안수기도 하기 어려운 분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냥 말하면 되나 보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스를 놓치고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 제가 집회 전에 외부의 성도님 섬기고 신방하고 일정이 있는데 아마 급한 일정이라 돌아오면 그렇게 급작스럽게 돌아와서 기도 섬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빠진 거예요. 그 당시 목사님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묻어서 아 못하겠다는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 하면 아 그런데 성령 사역 경험이 없는 나 같은 자가 기도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증거가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급히 집에 가서 양복 갈아입고 기도하고 또 아내에게도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는 이야기를 쭉 들어가면서 아마 안 하겠다고 했겠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덜컥 하겠다고 하니까 옆에서 함께 기도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날 저의 엉터리 같은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그저 바라보면서 순종하기만 했는데 그날 이곳이죠.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부목사님들만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제 목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주 강하게 경험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이 이런 강한 외적인 역사보다 균형을 꼭 이루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해 나아가는 것 그분과의 관계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의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아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은 단계로 이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간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그 수준에 머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랑의 그 놀라우심을 따라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믿음의 더 깊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게 엄청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눈으로 잘 따라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우리 젊은이 교회로 말하면 새가족 와가지고 양육 시작했습니다. 1주차, 2주차 잘하다가 중간에 잠수 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0주차까지 못하고 시간이 20주가 넘었어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는 양육 시작해서 20주 넘으면 어떻게 해드리는지 알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리셋 버튼을 눌러드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딱 그 얘기예요.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회개에 대해서 신앙과 세례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알아가는 초보의 단계 거기서 다시 허물어지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말고 믿음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참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세상에서 그렇게 힘든 일 겪는데 믿음의 완전한 데는 그 가능이나 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완전한 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끝간데 없는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정말로 성령님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음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정말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 젊은이 교회 설교 시간에 졸지 않은 사람은 오늘 설교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들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새롭게 들리죠? 네.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젊은이 교회 10주년이 됐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한 6년 정도 전이에요. 1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그 기념 예배 처음에 이렇게 영상을 보여줄 인트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는 그 영상을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감각 있게 만들었는데 그 청년들의 삶이 보여져요. 그런데 입시와 또 군대 문제 연애, 직업 그리고 이직의 문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청년들이 겪게 되는 어려운 주제들을 정말로 짧은 시간에 다 스케치하듯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는 메시지는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험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주년 기념 영상으로는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런 영상이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는 분 계실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의 문구가 딱 그 영상을 마무리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청년, 하나님의 가능성 이것으로 영상이 마무리가 됐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청년의 시기가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그리고 넘어져서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야, 참 놀랍구나.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배운 거예요. 우리가 미완의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성도님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외치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젊은이 교회의 별명이 믿음의 실험실이잖아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한번 해보자.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해보자.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실험 제대로 하자.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했던 얘기가 사회에서도 실험 제대로 하는데 매뉴얼대로 하는데 용법, 용량, 시간 다 맞춰서 결과 얻고 분석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데 왜 믿음 생활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완전히 내 멋대로 내 맘대로 기분 내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리고 내 욕심 따라 믿음 생활 기도하고 내 감정 따라 그리고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에게도 못할 말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우리가 말하며 신앙 생활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안에 젊은이 교회 안에 그래도 믿음의 실험 제대로 하기를 원하는 청년들, 공동체, 리더들 또 많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에서 우리가 늘 나눴던 것처럼 믿음의 실험 제대로 해보자고 세 가지 믿음의 실험을 늘 말해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함께 증거하고 나누자.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실험이었어요. 우리 제자 훈련 교제에도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잔이라. 아멘입니다. 정말 모일 때마다 또래, 셀 그리고 팀 안에서 이 믿음의 실험 하자고 했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로 만드셨다고 믿고 믿음으로 취하고 끝까지 하나 된 한몸 공동체 누리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또래에서, 셀에서, 팀에서 싸우고 나 못해 먹겠다 진짜.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막 붙잡으시죠. 우리 하나야, 한몸 된 공동체야. 우리가 주님, 주님 안에 거하잖아.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도전해보자. 이게 우리 젊은이 교회가 달려온 길이에요. 세 번째가 재정, 우리 청년들의 재정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모일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 재정 하나님의 뜻대로 써보자.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만 써보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한 번 없는 재정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 써보자.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실험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제가 여러분과도 많이 나눴던 이야기지만 젊은이 교회가 성장해 갈 무렵에 각각의 연령에 따라서 다윗 공동체가 본교회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느에미아 공동체 여우수아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해에는 우리 젊은이 교회의 선배 또래들 상당 부분이 다윗 공동체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젊은이 교회는 재정도 독립 의사결정도 독립 독립된 교회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 가장 왕성하게 하는 우리 선배 그룹 믿음의 성숙이 있는 그룹에 정말로 대다수가 한꺼번에 본교회로 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지만 재정 상황은 좀 어려워졌어요. 재정 상황이 조금 타이트해졌습니다. 제가 재정결제를 재정팀장으로부터 이렇게 보고받고 결제하다 보니까 한 주 한 주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제 마음에 다음 주는 마이너스 주가 될 수도 있겠다. 진짜 좀 교회 재정이 어려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이어지다가 사역자 사례를 드려야 하는 주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어렵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회 이 시간에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사례주간이 다음 주인데 재정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믿음의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비 구제비 봉사비 나가야 하는 거 가장 우선으로 지출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재정 남으면 우리 간사님들부터 그리고 후배 전도사님들부터 그리고 선배 전도사님들 아니면 담당 목사들은 사례 그 주 못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래서 참 슬펐다는 게 아니라 그때 사역회의 분위기가 기억이 나요. 진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나 하나님 어떻게 이끄시나 기대하며 하나 되었던 은혜가 있었던 사역회의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진짜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재미있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넉넉히는 안 채워주셨어요. 꼭 필요한 것만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을을 위해 재정 사용하는데 두려움이 없게 됐어요. 그리고 재정 문제에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재정 문제 특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에 재정의 문제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우시진 않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꼭 누리게 되길 바라요. 제가 세 번째로 정말 젊은이 교회 본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 그 구체적인 그 길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 달려간다 하면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이곳에서 하면서 아 그게 좁은 길을 걷는 거구나.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이구나. 그렇게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리고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됨을 잃지 않는 것.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는 바로 그 삶의 길이 좁은 길 걷는 것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넓은 길에는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대세잖아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의 설교에서 여기에 관해서 기록하신 내용이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사회에서 명망이 있고 학식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이 넓은 길에 관해서 변호를 한다는 겁니다. 넓은 길이 좋은 길이라고 가야 하는 길이라고 이것처럼 훌륭한 길이 어딨냐고 변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 걷고 싶고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들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넓은 길 그것이 생명의 길 아니라 좁은 길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청년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한 우리 사역자들 중에 사이 많은 분이 있으셨죠. 올 한 해 젊은이 교회 사역자들 중에 갑작스레 수술을 해야 했던 사역자가 두 분이나 계셨어요. 참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또 오늘 반갑게 제가 얼굴을 봤는데 갑작스레 희귀병 진단을 받으셔서 한 전도사님께서는 오랫동안 휴직을 하셨어요.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런 여러가지 사역자의 공백 가운데 저희가 올해 여름 선교를 맡게 됐습니다. 여기 국내 해외 선교 가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영적 지도자인 전도사님이 안 계신 팀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 선교의 모든 기간 동안 우리 청년들이 사역자의 공백을 메워가면서 서로서로 어려운 부분 품어내고 기도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은 또 서로서로 맡겨진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정말 이 일을 감당해냈어요. 진짜 은혜가 참 많았던 선교 시즌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쉬웠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선교 다녀오셨던 분들 그리고 중보해 주셨던 분들 아시잖아요. 정말 어려웠어요. 어떻게 정말 이 일을 감당할까 낙심되는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일을 묵묵히 감당했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우리 사역자들 중에도 참 어려운 때를 감당해준 정말 감사한 사역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전부 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참 어려웠어요. 감당하기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는 길은 이와 비슷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세요. 그리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딱 이 대목에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목사님 제가 통역자가 없어요. 좁은 길 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청년들 중에 정말 기쁨으로 주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걷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동역자 없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들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세요. 함께 하자고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걷는 길동무가 되어보세요. 좁은 길 걷는데 동역자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좁은 길을 안 걷고 있을 뿐이에요.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하면 여러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걷는 기쁨 주님과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이들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채워질 거예요. 젊은이 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아마 몇 주 전에 아마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삶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제가 젊은이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그에 대한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떠한 외적인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 삶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은 결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진짜 관계예요. 여러분 가정 돌아보세요. 재정의 문제 때문에 가장 상처받았나요? 관계예요. 직장에서 능력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했나요? 마음 아파하기도 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가 뭐예요? 관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의 의미가 정리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삶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미 전한 말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누릴 모든 기쁨과 권세를 마땅히 누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누군지가 분명해지면 삶은 달라져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굽니까?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 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결코 교체되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졸지 않았던 사람들 기억나야 되는데 여러분 운동선수들 월드컵에 아무리 주전 뛰어난 선수라도 컨디션 안 좋으면 바꿔야죠. 세상에서 성과 못 내면 바로 짤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요나 끝까지 추적해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우리 삶은 달라져요. 내가 사명자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는 자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구나. 자 이제 한번 잘 보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니까 내가 누군지가 너무나 명확해져요. 이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내 신분이 내가 누군지 분명해지니까 내 신분에 내가 누군지에 걸맞는 삶을 살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늘 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좁은 길 생명의 길 함께 걸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사역 열심히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한번 잘 감당해볼까 그런데 주님 주시는 마음은 너무나 단순해요 나를 기뻐하면 돼 나의 성품을 누리면 돼 느에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누리기를 갈망하는 자로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세요 오늘 10편 10절과 11절의 말씀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센 말 얻으려고 강하고 억센 다리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애썼어요 그리고 상처받았습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런 메마른 삶에서 우리 자유하십시다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쁨으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0편 147편을 여러분 시간이 날 때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제가 그 앞부분을 그냥 간략하게 스케치해보면 2절 말씀에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아 일으키시는 하나님 3절에 상심한 자 고치시고 상천한 자 싸매주시는 하나님 6절에 악인들 엎드러 트리시는 하나님 7에서 9절을 보니까 온 자연 다스리시고 그 생명 지키시고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시고 세심하게 다스리세요 근데 말씀의 말미에 이를수록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무엇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5절과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도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의 삶을 전적으로 바꾸어 나가실 때 그냥 마법처럼 바꾸어 나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세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엄청난 결과를 처음부터 막 부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 have my words 너가 내 말을 가졌어 직역하면 좀 어색하죠 근데 이 이야기는 영화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보시면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이 표현이 너가 내 말을 가졌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 약속 끝까지 지킬 거야 내가 맹세해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대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졌다 하나님이 그 말씀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편 말씀에 말씀을 보내세요 명령을 보내세요 근데 그 말씀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은 이것을 굉장히 마치 그림처럼 묘사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헛되이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않고 과실을 맺게 하고 종자를 주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진다면 그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당신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오늘 말씀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기뻐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면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관계를 꿈꾸세요 정말 청년의 시기에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죠 멋진 결혼도 꿈꿔보고 세상 속에서 힘있는 관계에 내가 위에 있기 원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관계에 내가 놓여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많은 세상의 관계를 꿈꾸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오늘 마지막 설교라는 게 저도 실감이 안 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꿈꿔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그분과 교제하기를 정말로 갈망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꼭 그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한 달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꿈같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로 이끄실 정말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한 달 동안 진짜 놀라운 속도로 밀어붙이셔서 저는 지난 주일에 최종적으로 교회를 하나님 보내신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고별설교니까 빛의 속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도 개인적으로 했어요 하나님 이 속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톱니바퀴가 맞춰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맞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시간이 올 줄 알았으면 터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나눴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도 주님이 그거 아니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열매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고 설교를 마무리 해야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죄송합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잘 참았는데 홈그라운드에 오니까 이게 조절이 되질 않아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살과 피를 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주님과 연합하는 성찬에 앞서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주님 힘센 말과 강한 다리 준비하느라 지치고 상한 저희에게 오직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하소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가능성 그 자체인 우리가 좁은 길 생명의 길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으로